오늘은 배게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이건 좀 재밌는 동영상이니 구독 한 10,000명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고고! 자 배게 하고 있어 이제 이뻐리냐 쉬자 정리 꺼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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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 꼬리낭 원래 머리로 다틀냐? 하고 있어 일치 아까 volte 그치 넘어갔지? 네 녀석 하는 짓 다 좋지 어? 입 다불어야지 자 이번엔 몸통 배에서 힘줬어? 모덕님이 좀 힘줬습니다 저는 많이 살짝 방어 방어해 응 방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손가락 다치니까 주먹 쥐고 주먹 쥐고 아니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그렇지 아니야 그럼 손가락 다쳐 아 빨리 합시다 응 그냥 주먹 쥐고 넘어져라? 아니 내가 이렇게 쳐냈어 지금 지금 열심히 와 너무 잘 뻔했다 조야지 베개 줘봐 수월 시간에 초 스피드 자 자 자 자 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자 이제 빠르게 눌러주신거 구독하시고요 아 그게 아니라 아빠 그런데 우리 새 세겹 어? 베개 세겹을 알고 아 맞다 새요 세겹은 제가 잘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동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쪼끄끄끄끄끄끄끄끄끄 4개 해줄게 야 저 너도 이상해 4개 해 2 위동 님은 1 2 2 왜 떠들어 야 7살이야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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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